안녕하세요. 저희는 루시입니다. 대만에 계신 우리 왈왈이 분들 7월 7석 연인의 날 정말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축하할 일 하나 더 있죠. 저희 루시가 9월 27일에 대만에서 공연을 열게 됐습니다. 와우! 드디어! 네. 대만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그리고 공연까지 할 생각에 너무너무 더듭니다. 그렇죠. 그리고 특히 내일이 티켓 오픈 날이라고 해요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멋있는 좋은 무대 위에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우리 대만 왈왈이들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니봄! 아이니봄!